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방금 비로봉 얘기까지 했었는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모의고사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장면들이야. 비로봉 얘기부터 시작해서 앞에 게심대 부분 파트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게 될 이 활용소 얘기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구절이니까 잘 챙겨주시고 최근에 10년 이내에 나온 작품들도 다 여기서 나왔었죠.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파란패더. 어디 갔니?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본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가는 길도 지금 아래아래 쓰는 가다지. 그래서 이 가다는 좁다. 가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통골의 그 좁은 길을 지나서 사자봉을 찾아갔더니 그 앞에 있는 너러밤. 너러밤에는 넓게 넓게 넓고 판판한 바위를 말해. 바위가 뭐가 되었구나. 그냥 화룡쇠, 화룡소가 되었구나 하면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화룡소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화룡소. 다시 메모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름이 화룡소죠. 지금 여태까지 대부분 대, 대, 대였는데 대 아닌 봉. 이제는 소죠. 소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이 연못에 보이는 모습이 그 위에서 보면 연못은 보통 우리가 동그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연못이 사례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끼고 나서 이 사이로 이렇게 연못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게 용이 사례인의 모습 같다고 해서 화룡소라고 부릅니다. 알아주시고 아무튼 화룡소에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잘 따라와 천년노룡용이 굽이굽이 서려있어. 여기 가면은 화룡소에서 다니지 화룡소를 받겠지. 화룡소에서 화룡소도 당연한 것 같다고 자 천년묵은 노룡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있어서 주야 밤낮으로 통상이죠. 계속해서 홀로 내려 어디에 창회에 미어신이 이어진다는 이어진다는 얘기겠지 두음법식 없으니까 넓은 바다까지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회루를 뒤락는다. 3회루까지 내리겠네. 자 일단은 우는 비니까 그치?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자연의 순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냇물이 염본물이 흘러서 그치 산에서 내려온 염본물이 염본물이 되고 그 물은 바다에 이어지고 바다에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비로 갈려 내리는 그 과정. 됐어? 네. 참고로 이때 왜 3회루라는 표현을 쓰냐면 3회루라는 건 3일 정도에 한 번씩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건데 농산물의 최적인 비를 말해. 우리를 돕는 비의 같은 비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여기 말하는 이 구절에서 의미를 자야 봐. 천년 노령은 말 그대로 그 연못 물이 돼. 그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어...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는 데까지 과정을 표현한 거지만 실제로 이 녀석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이거야. 이것은 화자 자신이기도 해. 왜? 아까 말했잖아? 이 작품에는 계속해서 은근한 잡복증신이 나타난다. 오케이? 난 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용이라서 바다 이 세상에 나아갈 거야. 바다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툰, 운을 얹어놓는다는 얘기는 툰은 그러니까 내가 저 다시 비로 변신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적절한 기회라고 번역할게요. 적절한 어떤 타이밍을 얻어서 삼위로 아까 말했던 백성들이 농산리를 했기 너무나 적절한 게 좋은 위를 내려주는 논제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어서 훌륭한 정치를 베풀겠다. 라는 말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쓰거든. 음메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야 살아. 계속 잘해야 돼. 음메의 이온 풀을 다 살려내겠어요. 딱 직역하면 음에 음은 그늘을 말하는 거고 N은 벼랑이라는 뜻이야. 그늘진 벼랑에 이온 이다는 얘기는 시들었다는 뜻이에요. 시든 다 쓰자. 그늘진 벼랑에 시든 그 풀을 오케이? 다 살려내고 싶다. 오케이? 살려내고 싶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 녀석들이 물이 풀을 살려내는 것처럼 나는 내 화자가 누구를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걸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테야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자체가 음 번역하자면 선정의의 아까 썼던 말 같이 쓸게 후부가 담겨있는 구절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아 컨디션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말을 조금만 길게 하면 숨이 차네요. 미쳐버리겠다. 체력도 떨어졌는데 폐화력까지 안좋아지니 미쳐버리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 활용소 되게 비유적 표현 상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본사 금강사 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도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안공대에 더 갑니다.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져요. 참으로 또 따지자면 여정인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여정을 찍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마하연 지나고 묘길상 지나서 안문제를 넘어가서 오케이?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지나 불정대에 올라가니 라고 돼있지? 그 불정대가 오케이 분사 1번 파트 A파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불정대까지 맞네. 자 가봅시다. 참으로 불정대에서는 뭘 본 건지를 미리 써놓을게요. 여기서는 제일 유명한 게 12폭포예요. 정말로 폭포가 12개만 있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뭘 같은 것보다 훨씬 많은 폭포들의 연쇄 이어지는 그런 장소로 유명한 장소인데 화자는 이 12폭포에 가서 뭘 느끼는지 봐봐. 올라가니까 천심 절벽을 천길 깊이의 절벽을 말하는 거겠지? 아주 높은 절벽을 반궁에 세워두고 허궁에 세워두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약간 그 느낌 아니야? 그 아바타? 영화보면 하늘에 있는 떠있는 섬에서 물 쫙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 그거 생각하면 돼.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올라가니 세워놓고 은하수 한 구비를 오케이 은하수 한 구비를 은하수를 잘 고선 한 구덩이를 촌촌 마디마디 버혀 잘라내어서 오케이? 한마디 한마디 잘라내어서 실같이 풀어가지고는 배같이 걸어놨대요. 근데 이것도 실은 표현법이 포함된 모절이야. 자 얘들아 지금 이거는 화장할 때 폭포를 본 거라고 했었지? 근데 폭포를 모습이 실오라기 하나하나인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는 그 폭포를 가까이서 본 거야? 멀리서 본 거야? 가까이... 어? 실오라기처럼 보이는 거니까 하나하나까지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근경. 가까이서 본 걸 말하는 거고 배같이 풀어져 있대요. 배는 옷감 자체를 말하는 거야. 거대한 옷감이 폴러워. 폴러기 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 멀리서 본 걸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거는 원경이라고 보인다. 됐나? 여기에도 근경과 원경에서의 어떤 실이 폭포의 장관의 묘사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은하수 황국이라고 비유한 거고 맞지? 또 대꾸한 거고 이런 식의 표현법들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실이 가까이서... 응. 실이 가까이서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실을 여러 갈래를 뭉쳐서 찰랑찰랑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머리칼처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머리칼에 비유할게. 이거 선생님이 이해하실게 해서 엘라스틴 광고에 나오는 그 머리칼이야. 하나하나 되려나 보려고 가까이 말했잖아. 한 오락이 오락이 보이려면. 그리고 그게 찰랑찰랑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 배는 찰랑찰랑하는 전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멀리서 본 거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멀리서 보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됐냐? 응. 그래서 실같이 풀어헤쳐가지고 배같이 걸어놨대요. 됐지? 걸어놨으니 도경 도경이라고 하는 건 그림책이야. 그림책에서 열두 구백 그림책에서는 총 열두 개의 폭포를 그려놨는데 내 보면은 열어 일할 텐티? 단순히 열두 개로 끝난 거 아닌 거 같았고요. 라고 하면서 이 적선 이 적선이라고 하는 건 이 태백을 말하는 겁니다. 왜 적선이라고 부르느냐? 뭐예요? 지상에 내려온 신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이제 적선화 적강화서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당나라의 시인 이 태백이 근데 여러분들 이 태백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독에 빠져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태백이 띄운 띄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말하고 싶은 거라고 고민 크게 할 줄 없어. 풍류야 풍류. 오케이? 그래서 이 태백이 지금 이제 있어서 고쳐 다시 위논을 하게 된다면 그럼 뭘 다시 위논을 할 건데 여산이 여기 도곤 낮단 말 못하려니 이 태백의 시에 여산이 짱이야 여산 짱짱만 노래하는 시가 있거든. 근데 그 여산이 여기 도곤 도곤은 뭐 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여기보다 낮다는 말을 못할 거다. 여기가 저만큼 압도적인 경치를 자랑한다. 그 말하고 싶은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해서 본사 금강산 유란 파트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는 산중 이분부터 또 끊어놓으세요. 이제부터는 본사 2번 챕터가 시작될 겁니다. 오케이? 왜냐? 이런 말이 시작되거든.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산중을 계속 산속에만 있을 것이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동해로 가자꾸나 라고 말하지 공간이 크게 이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것 본사 2번의 시작이라고 모릅니다. 가보자. 남여완보 남여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 타는 가마 즉 그 뚜껑 안 달려있는 의자 속에 내린 가마마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금 이제 화자는 산을 다 돌고 나서 이제 해안가로 열액을 시작한 거야. 이제부터는 편안한 길이 되겠지 말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오케이? 가마를 타고서는 어디에 올라가냐면 산영로에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산영로에 갔습니다. 산영로에 갔더니 참고로 산영로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이것도 중요한 구절 오해금지 옆에 오해금지라고 써다. 영롱 벽개와 수성 제조는 인여를 원하는 옆에 오해금지 왜냐? 잘 봐. 일단 직역할게. 영롱 빤짝빤짝 지내는 벽개 벽개수 그쵸? 신현물과 수성 여러가지 소리로 지적이는 제조 저거 새잖아 새 오케이? 신현물과 새들이 빤짝거리며 지적이며 청각과 시각이네. 그치? 다양한 것 신상 얘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별을 원한대. 근데 그 이별이라고 하는 걸 정말 원하니까 내가 지금 동해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게 아니고 이때 원하다는 원망이야. 오케이? 산속에 흐르는 신현물과 산속 산이잖아. 산에 있는 소재들이 아우 가지마 좀만 더 돌다봐 라고 나의 이별을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차고로 보면 봐봐. 화자가 지금 이거는 화자가 실은 아직 아 이제 정말 볼 걸 너무 많이 봐서 지뎌서 못 보겠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지. 이제 타이밍이 됐으니까 또 이제 바다도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은 내가 아직은 떠나기 싫은 마음 하지만 동시에 떠나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히려 쟤들이 나의 이별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한 거야. 근데 얘들이 나의 이별을 원망해서 반짝이고 있는 거고 나의 이별을 원망해서 지저귀고 있는 거니? 그건 아니지. 그럼 이거는 우리 이런 표현의 우절 아니다? 주객이 전국의 표현이잖아. 실은 화자가 슬픈 건데 그치? 이거는 슬픔의 점수예요. 슬픔의 원문으로 슬픔은 아니야. 조심해. 약간 아쉬운데 이건 슬픔이라고 쓰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아쉬우고 아쉬워. 그 아쉬움의 정서를 주객섬명의 방식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또 이런 식이야.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는 이번에는 정기 깃발을 펄럭펄럭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색 깃발이 휘황찬란하게 앞에서 그렇지? 펄럭이고 있고 또 고각 봐봐. 여기도 시각이고 첨감인 거지. 왜냐하면 고각이 뿔필이니까. 깃발 오색 깃발이 펄럭이면서 뿌우우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출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제 내려와서 환영철을 맞는 거야. 신우 이거는. 그래서 고각을 섞어보니 해운이 다 거치는 듯. 해운 어떤 바닷가에 있는 안개가 싹 거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단건을 알아보고 싶은 거야? 이제 새로운 장소로 출발할 때 뿔필이 불고 사람들이 환영 펄을 하면서 가니까 뭔가 당당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정서가 확 뒤바뀌어서 뭐랄까? 관찰사 행렬 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 기분 상쾌함이 좀 그런 음 음 상쾌함이라고 쓸게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딱 이상 되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더 적절한 말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새로운 장소로 나아간다는 기대감 기대감도 괜찮은데요. 요만이 더 낫겠다. 오케이? 기대감을 일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구절은 상반되는 정도야. 의미 파악 잘해. 알겠지? 내가 이별을 원해서 해운이 거친다고 기분 좋아한 게 아니라. 오케이? 이별을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어쨌든 새로운 장소로 나간다는 기대감도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지. 그쵸? 두 가지 감각 잘 파악해요. 이거는 해적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서 파악의 문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다음 명사끼리 리금바이 명사라고 하는 건 바닷가 모래사장을 말하는 건데 참고로 말들이 모래사장을 원래는 못 걷는데요. 난리 기술 초폭을 안 돼요. 왜? 발이 빠지는 감각이라서. 그래서 말들이 백사장을 걷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말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리금드라는 건 익숙한이라는 뜻이야. 이 길을 다니는데 익숙한 말을 오케이?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서 취한 신선을 빚은 힘이 싣고 근데 이 취한 신선은 누굴 말 안 하고 있어? 자기야. 나 지금 취했어. 기분 좋아. 사람들이랑 술도 한잔 해가지고 지금 마커버렸잖아. 다쳐서 해내려라 하는 거라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아 일출바라 합시다. 기분 좋아가지고 아아악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빚기 싫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러 들어가니 바닷가를 그렇지? 바닷가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 말 타고 그러면서 해당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해당하 꽃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지. 꽃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꽃밭으로 들어갔더니 뭐래요? 맨날 나오는 그거잖아. 자 누구? 백구야? 나 잊지 마라. 네 멋인 줄 어떻게 알아? 그치? 백구 나무에 무슨 친화? 어 술에 취해가지고 꽃밭 속을 걷고 있으니까 바닷가를 곁에 두고 기분이가 좋아. 그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무라일체 그런 정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셨네. 자 그래서 관동지방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자. 참으로 그 다음 구절 총석정이 우리가 지금 지문에서 만난 장면이었죠. 총석다라고 하는 작품이랑 연결시켜놨을 거야. 총석정 혹시 뭔지 알아? 이거 종석되고 그래서 잘 외우는 방법이 뭔지 알아? 사진이랑 같이 보는 거야. 이따가 쉬운 시간에 검색해가지고 그 사진 그 장소마다 사진 찍어놓은 거 있거든? 자료 한번 찾아드릴게요. 가지고 있나? 그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총석정은요 이렇게 생긴 바위들이 연달아 있는 이거 맞나? 뭘 말하는지 살겠니? 주상절리 그래 맞아요. 주상절리 주상절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게 되게 신기했겠죠? 육각형으로 딱딱 떨어지는 저런 바위들이 바닷가에 뚝뚝뚝뚝 서 있으니까 저건 뭐지? 그래서 총석정이 신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서를 말하는 거야. 봐봐. 금낭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까 백옥루 남은 기둥 가만히 서있고 백옥루에 기둥 네 개가 서있는 것 같아. 백옥루라고 하는 건 누가 기거하는? 옥황상제가 기거하는 즉 신선세계의 사상이야 지금 여기서는 도교위기가 많이 나오다 봤을지 아까 선생님이 통일기 그래서 옥황상제가 기거했던 어떤 건물의 흔적인 거 아마 맞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신기한 한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공수의 성령인가 기부로 다듬는가 공수 뛰어난 어떤 작업자 멋진 작품인 것인가 아니면 귀부 귀신이 만든 도끼 엄청난 도구를 활용한 끝내주는 작품인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뭐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모습이 끝내준다고 예찬하고 있는 거죠? 장인이 뛰어난 건지 그 도구가 뛰어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밀도를 자랑하네 라고 말하며 구태야 육면은 무엇을 상쫓던 거 그 중에서 왜 육면을 상쫓던 거 왜 육면이니까 육각형 기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육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거꾸로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구절이죠 되셨나요? 자 다음 구절 갑니다 자 고성을 난 저만 두고 고성은 지방 지명이고요 고성을 저 멀리 두고라는 뜻이야 그럼 고성은 이런 절 아닌지 그치? 고성들 옆에 두고 쭉 지나가서 이번엔 어디를 갔냐면 삼일포를 찾아갔어요 참고로 삼일포라고 하는 건 얘들아 포가 뭐예요 포 항구 맞아요 그래서 마포 그다음에 목포 전부 다 항구죠 포구죠 자 참고로 왜 여기는 삼일포라는 의미가 붙었냐면 그 신라 때 화랑들이 있었지 신라 때 유명한 화랑이 여기서 삼일 동안 놀다 간 뒤에 행망불명이 됐어 참고로 신라 화랑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야 잘 놀았어 뭐 그치? 청년 정신을 발휘한다 이러면서 전국을 유랑하면서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참고로 신라 때 사선이라고 부르거든 4명의 신선 4명의 절친이야 절친이 여기도 여행가서 흔적 당겨놓고 저기도 여행가서 흔적 당겨놓고 이렇게 다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 삼일포 딱 가서는 그 다음 흔적이 없어 아마 어디서 죽었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죽었을 리가 없다 저렇게 신선이 되는 길을만 추구했던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정말로 신선이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그래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가니 단선한 표현이 나와있죠 이건 사건의 단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붉은 글씨예요 사선 왔다감 이거예요 우리가 유적지에 사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 낙선한 개념 거 옛날에 사람들 그런 게 어딨어 그치? 왔다감 참고로 우리 금강산루 실제로 지금 사진 찾아보면 알겠지만 위대하신 수령 동지의 길을 따라 뭐 이러면서 다 새겨놨어 바위에다가 그쵸? 아무튼 그들의 뜻이냐 그들의 지역이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바위에다가 왜 그딴 짓을 해 근데 왜 단선냐면 돌에 새겨가지고 거기다 줄글재글 물감까지 다 칠해놨어 오케이? 놀다가 오케이? 정확하게는 이제 써져있는 말이 정말 놀다가는 아니고 영랑도의 남석 행 이렇게 써져있거든? 아무튼 다녀감이야 놀러가 노자감이라고 써져있어서 그 흔적은 완연하게 남아있는데 그 사선 내면 신선은 어디 갔느냐 여기서 사흘 머물 후에 또 어디 가서 머물고 있을까 궁금해하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흔적을 왜 궁금해하는 걸까?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아까 말했지? 이제 슬슬 끄트머리가 다가오니까 계속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유담이나 영랑도 전부 다 얘들 놀다간 장소들이야 선유담, 영랑도 거기에 가 있을까? 아니면 청간경이나 만경대 전부 다 놀다간대야 몇 곳에 안 뒀던 곳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나왔을까?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그 사선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자 마칠판을 좀만 더 껐으면 좋겠어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지 보이지? 파란색 네모 꼭대기 써드리고 중심 장소가 따로 있으면 따로 붉은색으로 써드리고 그 다음에 정서를 쓰잖아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큰 틀을 넣어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법이야 지문을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선생님처럼 볼 때는 으으으 그러고 난거 따라가는데 막상 지문 속에서 만나면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도 막막하다는 감정선이 나오거든 그래서 최소한 여정의 뭔가를 될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면 돼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 그치? 적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미칠듯이 많아서 어떻게 손도 못оды게 되는지 여는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아직은 할만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정 중심으로 잘 끊어서 장면들 중심 정복 잘 파악해 놓으시고 해석 잘 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아니잖아. 아직은 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정 중심으로 잘 끊어서 장면들 중심 정복 잘 파악해 놓으시고 해서 잘 하세요. 자 이번에는 시간이 좀 오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샷을 피울 때 이화가 지고 접동샷을 피울 때 얘들아 꽃이 짓기 시작한 거니까 지금은 언제쯤이 왔을까? 일단 봄의 시작인 3월은 아니야. 대략적으로 한 4월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늦봄이라고 번역할게요. 지금 늦은 봄이 된 시점에서 참으로 접동샷만 나왔네요. 한해정서 말하는 거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접동샷은 약간 관습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탄을 말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봄에 오는 새라서 관습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계절이 되어서 이제는 지금 여행 온지도 한 두 달 세 달 된 거야. 그쵸? 휴가를 두 달짜리 세 달짜리 부럽지 않냐. 선생님은 이 코로나가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캐럭크럭 하면서 다른 번호 수업을 놓지 않고 있죠. 옛날 사람들이 이러면서 훨씬 더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낙산동반 동쪽 언덕으로 지나가서 의상대에 올라오자. 자 장소 내용 의상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의상대는 뭘로 유명한 장소일까요? 지금도 지금 이건 여기부터는 지금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예요. 오케이? 의상대는 일출이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일에 되면 의상대 가는 열차가 어떤 코스로 짜주잖아. 12월 31일 밤 출발해서 의상대에서 일출 보고 아침 식사하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여행 코스가 또 있습니다. 의상대는 그냥 답부터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일출이 일어나다.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일어나니 일출 그렇지 일출 임금 날짜 햇듣는 걸 보려고 밤중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참 우리 이때 일은 뭘까? 당연히 임금을 말하는 거잖아. 핸님이잖아. 지금 우리 지문 속에서 북극성 봤다고 기억해?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출할 때 일 핸님을 상징하지? 이따가 달림도 나올 거예요. 참가자 임금입니다. 됐죠? 핸님 달림 별님 임금 이렇게 하시고 일어났는데 자 첫 번째 상운이 집히는 듯 육룡이 받히는 듯 자 상운 상서로운 구름이 뭔가 스마스마 하나가 여섯 마리의 용이 왜 육룡일까? 용비어천가 생각해봐 용비어천가 해동 육룡이 나르샤 조선의 선대임금을 말하는 거잖아. 그 여섯 마리의 욕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육룡이 받히는 듯해서 뭔가 상서로운 기운이 수평 수평선 아직 해가 숨어있는 상태 거기서 지금 어떤 이런 기운이 살살 피어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밭이 오르는 듯하다가 두 번째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이르더니 2번 바다에 떠나 만국 온 세상이 일렁일렁한데요. 그럼 지금 무슨 상태? 해가 막 떠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 구절 천중의 칩뜸이 호바를 해리로다 천중 이제 하늘이 제대로 자를 줄 잡았어. 지금 무슨 상태냐면 호바를 해다 라고 쓸게요. 호바를 해리로다 라는 뜻이 아닌데 해석 잘해야겠죠? 호바라고 하는 것은 먼지 터럭을 말하는 거야. 해다는 해는 해하리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해가 이제 완연하게 강렬한 빛을 내품며 완전히 떠오르는 상태야. 근데 참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아침에가 떴을 때 집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학교 출발하거나 이럴 때 먼지 그 입을 팍 하면 어때? 먼지 터럭이 창문 열고 있을 때 말하는 거야? 둥둥둥둥 떠다니고 보이지? 참으로 그때는 왜 그게 보이는 거야? 엄청 강해서 그러는 거야. 빛이 강해서. 즉 이게 뭐예요? 빛이 먼지 터럭이를 하나하나 해야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빛이다. 이거야. 오케이? 강한 빛 했어? 빛이 강하다? 근데 그 빛의 강함은 뭘 말하는 거야? 임금의 덕과 임금의 선정이 강렬하게 세상을 내리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세 구절을 일치를 과정을 묘사하는 구절. 그 결과 임금의 선정이 온 세상에 가득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다음 구절이 또 정해지는 거야. 갑자기 이런 말을 하잖아. 아마도 열 구름 근처에 머물 쉬라. 근데 이 녀석이 열 구름 근처에 머물 쉬라. 열 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 여자가 바라는 뜻이니까. 지나가는 구름의 근처에 리을 쉬라. 이거 기억하지? 뭐뭐 할까? 두렵다. 즉, 저 밝은 햇빛이 구름에 가릴까봐 걱정스럽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해는 누구고? 임금이니까. 늘 구름 근처는 그 햇빛에 가리는 누구? 산신벨을 말하는 거고. 됐어? 임금은 아니 뭐냐. 화자는 임금님의 화려한 아, 화려한 인금님의 선정이 나쁜 간신벨에 의해 가려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처음으로 이 얘기가 또 왜 튀어나오는 거니 지금 다 머릿속에 연당이 되는 거야?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탄만 남아나니? 시선, 시선은 누구 아까 얘기했던 이태벨. 시선은 어디 가고 그 해탄만 남아나니? 라고 말하는데 해탄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가래야. 근데 이 가래가 뭘 말하냐면 그들이 그 훌륭한 시의 신선에 남겨놓은 멋진 글을 말하는 거야. 흔적.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그 다음 구절까지 다 연결해서 정리할게. 천지간, 장안, 이별, 자세히 말할 수 있고. 천지간의 장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선보이는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이태벨이 정말로 멋지게 묘사해놨구나. 역시 이태벨. 하면서 하자가 느끼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 의상대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뭐예요? 임금의 어떤 선정이 발풀어지길 동시에 그 선정을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발 얻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까지 표준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의상대에서의 일출구경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해의 임금이고 열구름 간신배고 이런 상징적 의미도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어 구단자로 볼까? 그러면 이때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선생님 아까 육룡이라고 하는 건 선주 임금을 말한다고 했었지만 실은 해가 떠오를 수 받친 존재이니까 뭐 이거 충신이라고 봐도 돼. 플러스에서 두 가지 같이 계속 잡아놓으세요. 됐죠? 자 의상대의 일출을 봤고요. 다음 구절 계속 가봅시다. 사양현산의 척죽을 무늬해봐라. 사양은 석양 현산은 산은 진짜 산의 이름이에요. 양양 강원도 양양 가는 거예요. 양양 가서 척죽 척죽은 철죽이에요. 이름 비슷하게 이렇게 잘 지었지. 그죠? 철죽을 무늬 연달아 밟아 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꽃밭을 밟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지나가선 우계지륜이 처음으로 우계 지륜이라는 것도 밑으로 쳐놓으시고요. 이것도 신선이 타는 수레 수레를 우계지륜이라고 별로.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신선이 얘기를 한다. 오케이 우계지륜이 어디로 왔대요? 경포로 내려가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경포에는 경포가 유명하죠. 우리한테는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이거 하지만 그렇지? 이 장소를 이해하려면 역시 배경그림이 조금 필요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거를 좀 과장하셔서 좀 이상하게 그릴게. 지금 이 경포가 어떻게 생겨서 먹었냐면 선생님들 봐봤거든? 일단은 경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호수에 중간에 왼 섬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섬 위에는 정자를 이렇게 또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물로 가져차있기 때문에 그냥 못 가고 배타고는 거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마침 이 조그만 조합배 넣어놓다가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조그맣게 그린 것 뿐이지 근데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소나무 숲이 얼마나 물참한지 안에 들어가면 해가 안 보여. 참 선생님 가봤을 때가 열두시 반이었거든요. 지금도 시간을 기억할 정도다. 열두시 반에 들어가면 뭐 앞이고 옆이고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여기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위가 막혀있거든. 그래서 바람이 약간 음기가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싸늘한 바람이 있잖아. 약간 무서울 정도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되는 그런 수피스. 그렇지? 길을 찾아 들어가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 장소에 와서 이렇게 보고 참고로 여기 바깥에는 다리가 안 해도 그 다리밖에는 동여받아.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구조도가 이해돼야 이 장소님이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찾아가냐면 봐봐.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 빙환을 다리고 쳐다려. 자, 심리에 걸친 빙환을 다려. 다린다는 건 정말로 다리미로 다리는 걸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봐봐. 심리에 걸친 빙판을 다시 또 다렸다는 얘기는 엄청 빤빵하라는 얘기고 현재의 기상상태는 뭐한 상태?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상태지. 그치? 잔잔하고 무려한 상태겠죠. 경포 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오케이? 그래서 장소 긴 소나무가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대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소나무 사이에 울창하게 펼쳐진 커 대한 경포호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수준의 선생님이 물결도 자도 잘 시야 모래를 희리로다. 물결이 하도 잔잔해가지고 모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뭐하다? 맑다. 어. 맑고 잔잔한 경포호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고주해랑 외로운 배를 해랑 닻줄을 풀어. 갑자기 배에 닻줄은 얘기는 왜 하는 거다? 아까 말했던 거다. 여기 배를 말하는 거야. 여기 가면 정말로 웬 섬 하나에 정대가 서 있으니까 가보고 싶거든. 근데 가보고 싶다고 아무나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갈 수 없지. 위험하니까. 선생님도 그래서 머리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얘는 도지사학이야. 가볼까 얘들아? 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넘어가서 술 한잔 사러 갑니다. 풀어서 정자우에 올라가니까 올라갔더니 강문교 넘은 것 곁에 대양이 건너 강문교 아까 말했던 그 다리 그 다리 건너면 저 멀리에 큰 바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동해바다 옆이니까 종용하다 이기상 활원하다 적경계 조용한 기상과 활원한 경계 무슨 법? 대꾸법을 써서 그 기상이 조용하다는 얘기는 뭔가 고유함 속에 깃들어있는 어떤 정적감 그치? 또 아름답고 동시에 활원 뭐하는 거야? 넓고도 아득한 걸 말하는 거지. 고유함 속에 숨어있는 넓은 감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정전에 말하면서 이 도군 아까 도군을 설명했지? 도군은 무슨 뜻이라고 비교구사격조사 뭐 뭐 보다란 뜻이라고 말했어. 이보다 가진 내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겠어. 오케이? 화자는 이 고유하면서도 넓은 그 경지에 되게 감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딱 양반이 추구하는 양반이 막 따발따발받 시끄럽게 떠들고 보다는 정중동이라고 하잖아. 창로당에 앉아서 눈빛으로 지압해버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진다. 그런 감각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홍장고사 얘기 같은 거 나와. 홍장 고사를 뭐한다? 헌삼타하리로다. 근데 참으로 이것도 그럼 당연히 고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정말 단순하게. 홍장고사는 뭔 소리냐면 경포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스캔들이에요. 정치인이 기상에 빠져가지고 이 동네가 한탕 시끄럽던 적이 있었거든. 그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네. 그 경정의 조사가 있는데 참으로 화자는 이렇게 생각해. 홍장고사를 헌삼타. 그건 야단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아니 여기는 홍장고사처럼 너저분하고 시끄럽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고유하고 넓은 경계가 아름다운 그런 장소 헌데라고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참으로 근데 이거는 누구덕분이냐면 나 덕분이거든. 지금 잡봉서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진짜 잘 숨어있어. 봐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강릉 대도 풍속이 좋으시고 자 지금 여기가 있는 지역이 강릉 지역인데 강릉의 큰 도시에 풍속이 참 좋아요. 오케이? 풍속이 지금 좋다가 아니라 교타인 거 보이죠? 오케이? 여기서 구시잖아. 아까 좋다라고 헷갈리면 안 돼. 풍속이 좋아서 절효정문이 곳곳에 펼쳐져 있대. 와우. 절. 절개적. 효. 효적. 옛날에는 지조와 절개 효 그런 것들을 포상해서 나라에서 정문을 세워줬잖아. 일종의 훈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동네에 효자 살고 있어. 이런 거야. 근데 이 절효정문이 어떤 상태라고 고울고울마다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뭐예요? 비옥 가봉 그 집집마다 다 동작을 줘야 될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되었어. 됐어? 봐봐. 잘 봐. 홍장구사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 동네는 고유하고 아름답고 풍속이 너무 좋은 그런 동네야. 참고로 이건 아까 말했지? 누구 덕분이라고? 화자자인 덕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은근한 선정의 은근한 과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있으니까 이 강릉지방이 이렇게 홍장구사 같은 과거의 흔적들을 다 버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되었어. 관직청렴도 1위 그다음에 백성만족도 1위 지조와 절개 효창수여장 소유자 1위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포의 아름다움을 말한 다음 다음 구절 가봅시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 갑니다. 진중한 죽서로 이번에는 죽서로 했어요. 죽서로에 오십천 라는 물이에요. 오십천 참고로 왜 오천인지 선생님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죽서로가 누각이잖아. 누각 그러니까 밑에 물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데다가 정자리 지르면 누각이라고 부르는데 누각에 밑에 흐르는 그 강물의 이름이 오십천이에요. 오케이? 오십천이 유명한 자소인데 이 노시천을 흐르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예요. 잠깐만 태백산에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간대요. 누각? 오십천 유명한 오케이? 태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자로 담아서 그걸 동해바다에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되냐면 차라리 한강 목명에 달려오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차라리 동해가 아니라 한강에 목명에 닥퇴하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한강은 근데 아까 어디라고? 서울 서울에는 봉거리 봉거리는 임금이 딱해 어 또 여기서 무슨 지적? 연구 지적 한번 말하는 거야? 음 그리고 참고로 목명이라고 하는 건 남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아까 삼각산이 북항산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목명은 남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죽서로에서는 임금님 보고 싶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강조 좀 해라. 중요한 구절에서 사실은 파란 편으로 쓸 거야. 여기 이 지적에서 하자는 이런 생각을 해. 왕정은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는 일은 유한하되. 기한이 정해져 있어. 내가 마냥 이렇게 놀면 돼. 안 돼. 쉽게 말해서 여기 앞에는 나는 지금 위정자여야 해. 그치? 그런데 동시에 풍경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자연을 즐기는 거지. 슬미다는 실증이 난다는 뜻인데 못 슬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실증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지. 즉 놀고 싶은 마음이잖아.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갈등이 나타난 직접적 구절이야.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되셨나요? 왕전. 임금의 명령은 유한하고 풍경의 모습이니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 유회도 하도 하시아 객수도 돌 때 없다. 유회가 하다 많고 객수도 돌 때 없다. 유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뭔가 깊은 생각?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객수, 낙음의, 서름. 돌아가야만 하는. 그렇지? 정첩을 쏟아지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이 지금 뭐예요? 다른 말로 고민이 많아. 이 둘 다. 그런데 책으로 지금 이건 해결된 게 아닌 거지. 아, 어떡해. 너무 좋지. 놀고도 쉽고 일도 해야겠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뭘 말하냐면 선사를 뛰어내어 종으로 향하실까? 봐봐. 선사. 신선이 타는 배를 타가지고는 두우,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잖아. 북두칠성계로. 그러니까 지금 신선계로 가버릴까? 혹은 선인을 찾으려 이미 신선이 된, 사람이었는데 신선이 된 모범사리가 있었잖아. 아까 누구? 사선. 사선을 찾아서 단연해 뭐 보실까? 나도 그들처럼 수련해가지고 아예 신선이 되어버리니까? 신선적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지. 그런데 조차 말하지만 신선적 삶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다라고? 풍류를 상징하는 거라고. 즐기는 삶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되셨나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상태야. 그럼 처음으로 이게 잘 지어진 작품인 게 이제 마지막 장소로 넘어옵니다. 망양정. 여전히 마지막이 이제 망양정입니다. 참고로 망양정에서 뭐가 유명하냐면 월축에 유명해. 달구경이 유명하다고. 의상대에서는 일출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옥전한 마음을 품었지. 그런데 지금 한참 고인이 많은 따윈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달구경을 하는데 그 달구경이 뜯더라. 아 안되고. 뭔가 답답한 감정이 들기 시작해. 그 장면이 이제 이 화자의 정서를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 알아두시고 가봅니다. 천근. 천의 근. 하늘의 뿌리니까 하늘의 끝입니다. 하늘의 끝을 끝내 보지 못하고 망양정의 오른말이. 아까 오른말이는 오른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했었지. 같은 겁니다. 그냥 올라가니까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섭이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선문단이라고 부르거든. 바다 밖은 하늘이라면 하늘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약간 현타운 거야 지금.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 어. 바다 밖엔 하늘이 있다면 하늘 밖에도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화자가 지금 이런저런 고민에 깊이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구절. 되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지금 두 가지를 따져야 돼. 여기서 화자가 이미 갈등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연결되는 답을 알 수 없는 어떤. 뭘까. 질문이 하나 던져졌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도록 합니다. 가뜩이나 노한 고래. 누이나 셔 놀라고 한대. 자. 가뜩이나 놀라는 고래가 한마디. 그 고래를 누이가 누가? 놀래키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기 부는가. 불고. 머리 불어. 고래니까 머리 위에 그 쑥 야자나는 거. 머리 불어. 뿜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대요. 질문. 화자는 지금 동해바다에서 고래 구경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 고래는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거야 고래는. 파도야 파도. 그렇게 생각해봐. 파도가 주춤만하게 일고 있다는 뜻이겠지. 지금 이건. 아마도 큰 바람에 불고 있을 거야. 날씨가 좋아 안 좋아. 아까 범포 갔을 때까지만은 날씨 되게 좋았잖아. 일출보는 물이 없는 그런 좋은 쾌척한 날씨가 이뤄지고 있다가 화자의 심리가 가라앉고 복잡하고 뭔가 고민걸로 말아지자. 날씨도 같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근데 이 고래는 아까 파도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하면서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이 내리는 듯하고. 은으로 만들어진 산을 꺾어내서. 육합은 아까 선생님 육합. 여섯 개의 방향이 뭐라고? 이 세상이라는 뜻이었잖아. 그렇지? 동서남부 산하. 온 세상에 온통 은빛이 물드는 것 같고. 이것도 뭐예요? 파도겠죠? 파도 얘기겠죠? 5월 장천. 지금 5월이에요 5월. 제가 대놓고 5월이라고 알려졌습니다.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슨 일인가? 아니 지금 5월의 계절인데. 왜 흰 눈이 내리고 있어? 근데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파도. 파도를 어떻게 비유자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차분한 마음으로 다를 보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안되고 있어서 지금 안타까운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이아동에서 뭘 보는 거야? 파도를 본 거야. 월투를 보려고 했지만 파도밖에 없었지. 그치? 자, 그 다음 구절 계속합니다. 근데 적은 덤. 어느 사이에. 밤이 들어. 밤이 되어서. 풍랑이 정화권을. 잠깐만. 네. 여기까지 끊자. 여기까지 끊자. 지금 방금 읽은 구절. 방금 읽은 구절 취소할게. 이렇게 끊고 지우고 다시 쓸게요. 왜냐, 지금부터는. 마라인 선생님 마지막 여정이라고 썼지. 작품의 마무리 단계. 즉, 결사거든요. 오케이? 자, 결사. 잠깐만. 한 시간 지났는지 오래됐네. 조사무상인 거 아는데 질문? 맞아, 결사까지 끝내보실래. 셨다 이어갈래. 오늘은 해드릴게요. 한 마리 끝내고 쭉 쇠로 가는게 맞겠지? 선생님도 동의합니다. 좀 힘들지만. 결말을 보자. 오케이. 자, 어느샌가. 현재 방금 망연정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풍랑이 정화권을. 풍랑이 가라앉았어. 참고로 풍랑이 가라앉으니까. 이것은 화제의 마음도 살살 가라앉고 있다는 뜻일거야. 아마도. 복잡하고 번뇌하던 그 심리가. 계속. 부상지척의 명화를 기다리니. 참고로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 아니 상이. 부상지척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바다를 말하는거야. 오케이. 동쪽 바다. 저 멀리에. 멀리에서부터 떠오는.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그치. 그래서 이제. 명월. 화제가 기다리는 대상. 월 기다리는 거니까 뭐에요? 음. 노란색으로. 일출. 아 일출이라네. 비쳤나 봐. 월출. 기다리고 있는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서광천장이 베는 듯 웃는거야. 자. 서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서광이 비춘다. 서광이 뭐지? 왜? 가끔 그림 보면 있잖아. 구름이 이렇게 막 가득한데. 저 밑에서. 빛조기가 하나 쫙 펼쳐지는거 이런거잖아. 이걸 서광이라고 불러. 그니까. 아직까지는. 구름이 많은 상태에서. 빛이 보일라 말라 하고 있는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빛은. 달빛은 아니고. 서광이. 되는 듯. 숨고 난. 오케이? 보일듯 했다가. 금방 숨어버렸어. 그럼 뭐에요? 아직 내 마음이 다 가라앉지 못한거야. 내 마음이. 정. 하지 못한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주렴. 발 있죠 발. 지나다니는 발을. 다시 고쳐벗고. 오깨를 다시 쓸면서. 오그라만던 계단을 다시 쓸었대. 그럼 뭐하는거야? 내 주변을 정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신성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달김을 기다려보는거지. 그치? 마음을 가라앉친다는 뜻이 되는거야. 가라앉혀서. 개명성. 개명. 달기 울 때 뜨는. 별. 무슨 별일까요? 금성이에요. 맞아. 잘 알고 있네. 세 별이죠. 금성이 돋도록 고쳐 앉아. 그럼 새벽까지 앉아서 바라본다는 얘기지. 오케이. 금성이 될 때까지. 경건이. 기다렸다니. 그때서야말로 비로소. 백년화 한 가지를 밀어서 보내줘는거. 백년에 한번 빈다는. 꽃의. 가지를. 그 누가 보냈던가. 그럼 이 백년화 가지가 뭐일거야. 달이겠지. 달빛이 비추네요라는 얘기죠. 자. 달이니까. 참. 백년화는 연꽃인데. 연꽃을 비유해서 달을 보여준거고. 달은 또 뭐다. 그치. 우리는 이 작품에서 행님과 달림과 별림을 다 임금에 비유하는걸 하게 됐어. 그쵸. 챙겨주시고. 일이 좋은 세계에. 남대대 다 배고자. 어. 근데 이걸 내가 보고 싶은. 이건 하늘의 정서지. 일이 좋은 세상을. 남대대. 배고자. 이 멋진 아름다운 풍경을.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저기 임금님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또. 화사의 정서를 표현한 구절. 에민정신이다. 혹은 뭐 선정의 후보다. 보내갈 수 있고. 유화주를 가득 부어 달달한 물엄말이. 자. 유화주라고 하는거는. 신선이 맛있는 술의 이름이에요. 작품이니까. 화사는 계속해서 신선신선신선 거리는 겁니다. 오케이. 술을 가득 부어서. 그 떠오른 달한테 이제 물어보는거야. 한잔해. 이러면서. 영웅은 어디가며. 영웅은 어디가며. 사선은 기내려니. 야. 영웅은 이 세상의 경웅은 어디갔을꼬. 사선은 다 어디가니. 세상을 뒤로 흔들었던 영웅들은 다 어디갔으며. 신선이 됐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면서. 난 잘 모르겠네. 아무나 만나보아서. 옛 기별. 그 옛 소식들을 묻고 싶은데. 선산 동해에 갈 길도 멀고 멀어. 선산이 있다는. 그러니까 신선들이 산다는 동해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어. 이들의 소식을 묻고 싶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소식이라. 듣기 힘들구나. 라고 말하는거지. 됐어요? 응. 자. 그러면서. 결말. 결말. 지금. 술 한잔 했다니. 드디어. 아. 드디어.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마음을 정의한 다음에. 드디어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던 달빛. 달뜨는거 보고. 다리랑. 아. 한잔해. 술 마셔봐서. 취했잖아. 새벽이랬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 봐주는거야. 다음 구절. 송근을 베어누어. 풋잠을 얼핏더니. 여정은 아니지만. 중요한 장면이라서. 풋잠을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잠들었어요. 지금. 꿈속입니다. 풋잠을 들었더니. 자. 그래서. 꿈에. 꿈에. 래잖아. 대놓고 꿈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거는. 여러분들의. 뭐지. 복해능력을 묻는 문제로 버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신선이 등장해서. 화자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선인지. 화자인지. 구분을 잘해줘야 돼. 지금 이 매트를 치는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대화를 변신하는 거야. 지금 꿈속에서. 오케이. 선생님 편의상. 신선을 동그라미 라고 표현하고. 화자를 네모로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선생님 동그라미 네모 하면은. 누군지 판단해보자. 꿈의 한 사람이야. 그럼 한 사람은 누구야. 신선. 표시. 자기 나름대로 하세요. 그럼 이걸 다 해도 돼. 어. 나의 날이야. 그럼 나는 누구야. 어. 화자 사실. 정철. 응. 날 하기에 있는 리듬 말이. 따로 따옴표 그려볼까. 그대를. 내. 모르냐. 이런게 어희료냐. 봐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화자는 누구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선이잖아. 그럼 신선이라는. 말하는 그대는 누구야. 화자고. 어헤헤. 뭐되지. 내가 모르겠냐. 할 때 나는 누구야. 신선이잖아. 위에 나오는 나랑 밑에 나오는 나랑 다르잖아. 날 다려야 해서의 나는 화자고. 내. 모르냐. 내가 내는 나는 신선이잖니. 이런 부분 잘하라고. 이게 내신 버전이었으면.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 소리도 고려 고려 지렸을텐데. 여러분들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대를 내가 모르냐. 산 게 진짜 신선이구나. 진선. 진선도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진선은 누구야? 화자 무슨 말인지 얘들아? 너는 진짜 원래 신선이었어 신선이 와서 야 너 신선이었단다? 그렇게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사진말 황정경 일자를 어찌 그런 일 거두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황정경이라고 하는 건 도교에 성경 같은 건데 얘들아 신선들이 뭐 한다고 할까? 최선을 다해서 뭐 한다? 놀아요 노는데 유일한 딱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딱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 황정경이라는 성경서를 한 글짜리 읽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다 노는 거야 됐어? 근데 하필이면 그거 한 자를 잘못 읽는 거야 됐어? 한 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구나 그럼 인간은 인간 생생활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누구야? 신선이니까 신선 표시를 해야겠지? 나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됐죠? 까지 끊어주세요 누구의 말이었습니다? 신선의 말이었습니다 적은 것 가지마오 그럼 이거 누가 말한 거냐면 화자가 말한 거예요 신선 씨 가지 말고 이 술 한 번 마셔볼래요? 술 마시던 게 있는데 같이 마십시다 술 참 좋아요 하면서 스케일 모습 신선이랑 술 마시잖아 북두성 기울여서 창에 술을 부어납니다 북두성은 뭐예요? 북두칠성인데 북두칠성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창에 바닷물을 떠가지고 한 잔 한 잔 마시다라고 마시는 거야 스케일 그래서 저 먹고 날 먹었는데 저는 누구야? 신선이죠? 날 먹이는 건 화자죠? 오케이 하면서 신선이 나한테 술을 하는 게 잠깐만 잠깐만 저먹고 날 먹이는 거면 선생님이 아까 잘 먹고는 거 없었었니? 따르는 게 아니고 먹어보고까지 끊어야지 1차 잡아 여기가 여기까지 끊어야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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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한 잔 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따라주고 받았잖아 그쵸? 그래서 신선적인 스케일이 보여지고 그래서 서너 잔을 한 잔 주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화풍이 부드러운 바람이 습슬 뭔가 시원하게 불어와서는 양쪽 겨드랑이를 치켜드는 거예요 얘들아 더울 때 겹담 날 때 선풍기 빵 에어컨 빵 바람 틀어놓고 이러고 있으면 아 좋잖아 딱 그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너무 좋은 그 느낌 그러니까 구만리 장공을 적이면 날이로다 구만리의 장공을 마치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 참고로 이거는 화풍이 습습하다 이 구절 자체가 몰라도 돼 이게 뭘 가지고 문제를 낼 것만 보기 줄 테니까 그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시의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거 우화의 등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우화 이 양쪽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다는 건 날개도 못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 그 구절을 비유한 거야 지금 그래서 신선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화자는 말합니다 정체를 말합니다 이 술을 가져다가 지금 이 술 한 잔 마시니까 모든 고뇌가 다 해소된 것 같았거든 그래서 술을 가져다가 먼저 사회 온 세상이 골고루 나눠주어서 억만 창생을 자 술을 가져다가 억만 창생을 다 취 캐 만든 후 오케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제야 그 다음에 고쳐 다시 만나서 또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뒤에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도록 그럼 봐라 화자는 지금 해법을 찾은 거야 일단은 누구부터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세상 사람들을 먼저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잔은 누구야? 자신을 위해서 마시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타자상으로 선공 후사라고 부르는데 선 먼저는 공적인 일을 생각하고 후사 뒤에는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답이 되는 거냐면 아까 화자의 고민에 대한 답이 되는 거야 일도 해야겠고 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이거 먼저 해치우자 그리고 은퇴해서 멋지게 은퇴지압한 생활을 즐기자 신선이 되는 삶을 나중에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꿈속의 생법을 찾은 거지 됐나? 음 자 그러면서 그래서 성공고사? 어 이 말로 괜찮아요 선 우 후라 걱정되는 거 먼저 하고 후라 즐기는 거 나중에 하자 다 같은 말이라고 뭐 줘도 돼? 자 그리고 나서 말이 뒤자 끝나자 학을 타고 국어에 올라왔어 누가? 아까 신선이 꿈속의 신선이 공중의 옥 속 옥피리 소리가 어제랑가 그러고 하는 거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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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찍었는지 헷갈래깔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도 잠을 깨요 좋지? 잠을 됐어? 잘못 깼어 지금까지는 뭐였다? 꿈속 장면이었다? 신선과 화자의 대화이었다 됐지? 잠을 깨서 바다를 구워보니 갑자기 갑자기? 바다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해 깊이를 모르거니 끝이 힘들어 어이하이 이거 뭔 소리야? 갑자기 자다 말고 참고로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선문에 대한 선답이야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뭔가 원초속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도 알게 되는 거야 깊이를 모르는데 끝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 정말 좋은 방향이 그렇다 다 깨달아서 하 하면서 행복해지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갈등이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명월이 선생님 숫자 쓰는 거 보이지? 천산만납에 안이 비침되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정격 가사의 특징이라고 부르다 가사에는 정격 가사랑 변격 가사가 있잖아 정격 가사는 마지막 구절이 3, 5, 4, 3의 시조처럼 딱 끝나는 거야 딱 시조 구절이 이런 식이거든 이 몸이 죽고 죽고 이렇게 한번 고쳐 죽고 이런 식으로 해요 3, 5, 4, 3 구절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뭐나? 정격 가사의 특징이다 명월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었어 아니면 다른 누구? 우리 임금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널리 비치고 있네 하면서 지문을 마무리한 거고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화사의 갈등도 해소가 됐음을 보여주면서 글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해낸 거죠 힘들어 다 했다 결국엔 끝났네요 거짓이는 안 좋겠는데 2시간 반 2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거짓은 셈인데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간에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지금 이렇게 필기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럼 문제도 다 건너뛸게요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고민할 건 없는 문제들이 많네요 괜찮습니다 총석곡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구절이라서 넘어가도록 하는데 아무튼 이 관동별곡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했던 작품이고 기출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작품이라 언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한 거예요 후회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거든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품을 쭉 읽어나가면서 고전에 대한 어떤 감각도 좀 많이 더 플러스 됐길 바라고요 일단 여기서 숨 좀 돌리고 남은 시간 한 30분 정도 좀 안될 것 같긴 한데 독서짐은 한 개만 저 마무리하고 보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쉬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